안녕하세요 썰맘 청취자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통신사 할인에 신용카드 할인에 각종 포인트 카드의 적립에 아주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이 남자와 살면 적어도 낭비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요 가끔은 너무 구두쇠처럼 구는 게 아닌가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계산이 빠르고 꼼꼼한 남편의 성격이 싫지는 않았네요 결국 우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몰랐었는데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더라고요 10살 차이라고 들었는데 겉보기엔 동안이라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재 누나예요 우리 우재가 아직 어려서 장가 간다는 말 듣고 의아했는데 혹시 연상이에요? 네 제가 2살 연상이에요 올해 서른입니다 우리 동생 이제야 힘들게 대기업 들어갔는데 입사하자마자 장가를 가버리네 실례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서른이면 그래도 돈 번지 좀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근무한 지 5년 됐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우재는 이제 돈 벌기 시작해서 모아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수진 씨가 2살 연상에 회사 생활도 몇 년 했으면 결혼할 때 그쪽에서 집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계산이 맞지 시누이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게 막힘없이 돈 얘기를 하더군요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나무라실 정도였어요 너는 초면에 예의없게 그게 무슨 소리니? 지들끼리 좋아서 만났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신경 쓰지 마라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 그래, 나른 언제쯤 잡을 생각이니? 식장은 생각해둔 곳이 있니? 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삼성동 쪽이라 그 근처 식장을 알아보려고요 아무래도 하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이셔서 시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헉소리를 내더니 숟가락을 탕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멈췄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훈기를 시작했네요 수진 씨, 아니 올케, 지금 제정신이야? 삼성동이면 얘 식장 값이 얼만 줄 알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보고 있는 단계니까요 근데도 거기서 식을 올리겠다는 말이 나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네 어쩌네 하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내가 다 해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하는 소리야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집 구하는 데 보태는 게 낫지 한 시간에 그렇게 큰 금액을 태운다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동료분들도 그쪽에서 아들, 딸 결혼식 많이 치르셨고요 우재 씨도 대기업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 부르기에도 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깔끔하고 좋은 곳에서 식 올리고 싶기도 하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우재 돈 없어서 그거 감당 못해 우재야, 누나 말이 맞지? 남편은 시누이의 선을 넘은 간섭에도 별 말 없이 그냥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 쏘아본 뒤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결혼식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예식장 비용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알아보고 너무 무리다 싶으면 다른 데로 바꿔도 되는 문제고요 수진 씨 말이 좀 그렇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이도 한참 많고 곧 신호될 사람인데 꼭 그렇게 건방지게 말해야 돼? 아무튼 알겠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꼼꼼한 남편의 성격이 집안 내력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리고 시누이가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 뒤로도 시누이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 저희 결혼식에 간섭을 해왔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알지만 거기에 돈 천만 원 쓰는 건 아니지 않냐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좋은 델 가라 아니면 날 갖다 주면 내가 재테크를 해서 두 배로 불려주겠다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참고 듣자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도 시누이의 참견에 점점 동조하여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누나 말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꼭 비싼 동네에서 결혼해야 돼? 내가 다 설명했잖아 아버지 회사분들이 오시려면 그쪽이 좋다니까 직장도 근처고 회사가 삼성동 근처면 뭐해 어차피 다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삼성동사인데? 아니잖아 결혼식 문화 이거 전부 다 허래허식이야 간단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면 돈도 절약되고 좀 좋아?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스몰 웨딩이 말이 스몰 웨딩이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 몰라? 다들 시설이 다 갖춰진 예식장에서 비슷비슷하게 결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예식장이라도 좀 접근성 좋고 밥 잘 나오는 곳으로 잡아야 안 올 사람도 오고 축의금도 받지 그런 것까진 생각 못해? 야 축의금 그거 꼴랑 몇 십만 원 더 받아서 대관료 감당이나 되겠냐? 그냥 여기 동네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면 안 돼 못해도 몇백은 아낄 수 있을 텐데 우재 씨 여러 번 말했지만 예식장 비용은 부담되면 아빠가 내주신다고 했어 이런 건 그냥 신부한테 좀 맞춰주면 안 돼? 진짜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주저하더니 한 발 물러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같이 식사할 겸 시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신우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 다시 예식장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졸업한 대학교 있잖아 졸업생이면 교수회관 건물에 있는 예식장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찾아봤더니 가격이 아주 저렴해 거기서 하는 건 어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누나한테 들은 거야? 누나가 거기서 하래? 내가 어떻게 알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삼성동 일대에 돌아봐서 알잖아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 막말로 한두 시간 쓰고 말 건데 꼭 그렇게 사치를 해야겠어? 지금 이건 사치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결혼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날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심지어 돈도 우리 아빠가 낸 대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들어준다는 거야? 내 의견은 무시해도 되고 누나 의견은 들어야 돼? 무슨 논리가 그래? 교수회관에서 하라고?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파혼하자 우리 제가 세게 나가자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신의인은 나이 차 많이 나는 남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 뒷바라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고 본인이 늦은 나이에 시집 갈 땐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 결혼식이 좀 초라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동생이 생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질투도 나고 보기에도 마땅치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신의인 뜻대로 좋은 예식장을 포기하고 목요일 교수회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 아끼게 되었다면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는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 오래 다니셨는데 하객으로 오신 동료분들 눈치가 보여서요 결혼하고 얼마 안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막상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신의인도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휴 조심해서 들어와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떻게 이렇게 기적처럼 딱 애가 생겨 너무 애썼다 얘 아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나 임신해서 입도 심한데 집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며느라기가 일찍 와서 음식 좀 했는데 환기가 덜 됐나 보다 며느라가 가서 주방 창 좀 열어라 명절이라 다 같이 시댁에 모인 자리였는데 똑같은 임산부여도 대우는 천재 차이더라고요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가서 음식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 하느라 정신이 한계도 없는데 신의인은 만삭이라도 된 임산부처럼 온갖 투정을 부리고 죽는 소리를 하며 편하게 누워있다 돌아갔습니다 아니 나는 임산부 아닌가? 어머니도 그래 아들 부부한테 아이 생겼단 얘기 들으면 당연히 축하해 주셔야지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똑같은 손주여도 여기가 친손주인데 우릴 더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아들딸 구별이 어디 있어 누나가 나이가 있잖아 시집도 늦게 갔고 나이가 많아서 애 갖는 게 힘들 거란 얘기가 많았는데 어렵게 가졌으니 엄마도 기쁘신 거겠지 뭘 그런 거 갖고 질투를 하고 그래 질투가 아니라 그렇잖아 아직 임신 6주 차 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입덧을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난 뭐 괜찮은가? 난 임신 2개월 차인데 왜 나만 밥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갖고 해야 되냐고 그만 좀 해 한 살이라도 젊은 당신이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우리 누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누나는 나이도 많고 맞벌이하느라 힘들어하잖아 그 정도 배려도 못해줘? 나도 당신보다 나이 많고 나도 맞벌이해 상견례 때는 내가 연상이라고 집을 해오라는 둥 그래야 계산이 맞는다는 둥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취급을 하더니 막상 시집오니까 이제는 젊다고 일만 시키고 암튼 마음에 안 들어 당분간은 서로 안 마주치는 게 좋겠어 그 뒤로 출산할 때까지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시댁에도 자주 왕래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지런히 직장 다니고 출산 준비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신우이도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남자 쌍둥이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달려와서 매일같이 외손주를 보러 오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챙겨와 주시고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신우이 출산에만 신경 쓰느라 저는 애를 낳든 말든 신경도 안 써주더라고요 심지어 낳은 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헷갈려하시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 누나 애 본다고 절 병실에 혼자 두고 가버린 거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태어나면 누나는 집에서 조리할 거라는데 너도 그냥 집에서 조리하면 안 돼? 조리원에 꼭 가야 되는 거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너는 생각이 있는 게 맞니? 와이프가 힘들게 목숨 걸고 애 낳아줬으면 미안해서라도 하루빨리 회복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계산을 하고 싶어? 내가 꼭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기보다 누나는 나이도 많고 쌍둥이 낳았는데도 집에서 조리한다니까 조리원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지 형님은 어머님이 옆에 딱 붙어서 애기들 봐주실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난 아니잖아 뭐 시어머니가 우리 애도 보러 와주신대? 그럴 것도 아니잖아 그럴 수도 없고 애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조리를 해? 당신이 휴직하고 애 볼 거야? 내가 휴직하면 돈은 누가 버니? 그리고 아직 그런 걸로 휴가 쓰기엔 눈치 보여 아직 연차가 덜 쌓였잖아 그럼 그냥 입 닫고 있어 조리원 꼭 가야 되냐고 그딴 것 좀 묻지 좀 말고 남편은 이번에도 본전도 못 건지고 입을 닫았습니다 연하라서 그런 건지 가끔 정말 생각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애 같을 때가 있어서 답답한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이 기적이나 분유값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육아용품도 이런 게 굳이 필요하냐면서 잠깐 쓰고 버릴 건데 중고로 당근해서 사면 안 되는 거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육아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저는 거의 독박으로 육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힘에 붙이면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해 보면 여지없이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와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저처럼 육아여직을 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쌍둥이를 보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와 제 아이를 대하는 시누이의 태도가 영 곱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케 오늘도 또 왔네? 오늘은 왜 왔어? 집에서 애랑 둘이만 있으니 갑갑해서요 혼자서 애보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힘들기는? 그래도 딸이라 얌전하잖아 아들 둘 낳아봐 얼마나 힘든지 나이 먹고 아들 쌍둥이 키우려니 내가 아주 죽겠다 아 네 힘드시겠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구리 엄마는 왜 찾아? 설마 애 맡기고 어디 가려고 그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홀케 양심이 좀 있어봐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슨 염치로 애 봐달라고 자꾸 여기까지 오는 거야? 솔직히 젊은 며느리가 나이 많은 시부모한테 애 맡기고 놀러 나가는 거 되게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애를 맡기고 놀러 가다니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아이를 봐달라 부탁하고 밖에 나간 건 장보러 나갔다 온 거 빼곤 전혀 없었는데요 그것도 딱 두 번뿐이었고요 그렇게 부모 걱정하는 사람이 왜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건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애를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맡기러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니 저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봐달라 부탁하고 싶었지만 일단 집이 너무 멀었고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서 부탁하기가 난처했어요 매일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아이를 맡겼다가 찾았다 할 자신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댁에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맡아주시면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혹시 우리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휴, 난 아이 못 본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 깐깐하기가 보통이 아니라 함부로 애 맡아주는 거 아니라던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애가 다치거나 잘못되면 어쩌니? 설마요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어머니가 함부로 하시겠어요? 남들한테 맡기는 것보단 훨씬 믿음이 가죠 내가 허리도 안 좋고 요즘 영 기운이 없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너 다니는 회사에 어린이집 있다고 하지 않았니? 거기 보내면 어떻니? 난 영 자신이 없어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계속 못 하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누이도 복직을 하면서 쌍둥이들을 봐달라고 저보다 한 발 앞서 시어머니께 부탁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다 보니 우리 하은이까지 돌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정을 알고 나서도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역시 시댁은 시댁이구나 며느리랑 딸은 같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나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렵게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제 사정을 듣더니 알겠다며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애를 데리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거라면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손주 보는 것 때문에 하시던 일까지 그만두셨고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에 원래 시어머니께 드리려던 용돈을 친정엄마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장모님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속 계시는 거야? 불편한데 그럼 매일 아침에 당신이 엄마 집까지 하은이 태우고 갔다가 태워오고 하든가 난 그거 힘들어서 못해 솔직히 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잖아 난 갑자기 장모님이랑 같이 살게 된 거나 다름없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모님께 용돈도 드릴 거라면서 그것도 백만 원씩이나 백만 원씩이나? 백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 하은이 봐준다고 일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월에 200은 넘게 보셨어 그거 절반밖에 못 드리는 건데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엄마가 하은이만 봐주시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랑 일한다고 밖에 있는 동안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장도 봐주시고 음식도 해주시는데 솔직히 그거 돈 주고 도움 있으면 월에 몇백은 나갈 일인데 그깟 백만 원이 아까워? 남편은 제 말에 반박은 못 하고 다만 좀 맘에 안 든다는 투로 꿍얼거리더니 이네 입을 닦더군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못마땅한 마음이 컸는지 이 얘기를 시누이에게 홀랑 다 해버린 겁니다 다음날 시누이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올케 우제한테 얘기 들었는데 좀 그렇지 않아? 무슨 계모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손녀봐 주는데 돈을 받아? 형님 말 가려서 하세요 가족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랬어요 엄마가 돈을 받겠다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엄마 일 그만두시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애를 그냥 맡겨요 그냥 돈 주고 사람 써도 그보단 훨씬 많이 줘야 되는 걸요 그래도 백만 원은 지나친 거 아니야? 가만 보면 올케가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아 결혼할 때도 삼성동 웨딩홀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바람 잔뜩 들어서 우기더니 내 말 듣고 적당한 곳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랬음 지금 후회했을걸? 그리고 사돈어른 드리는 돈도 결국 우제가 번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 우제랑 합의된 게 맞기는 해? 그건 저희 부부일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거 제 돈이에요 우제씨 돈이랑 상관없는 돈이라고요 억지 부리지 마 올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우제가 대기업 다니니까 당연히 올케보다 더 많이 벌 거고 생활비도 더 많이 부담할 텐데 한쪽에서 세면 다른 쪽에서 막아야지 저 우제씨보다 많이 벌어요 우제씨는 아직 연차가 낮아서 월급이 고만고만하고요 저는 경영 전략 컨설턴트라 대규모 M&A 진행하면 성과금도 많이 나오고요 우제씨가 그런 말은 안 해요? 아무튼 백만원은 좀 오버한 것 같아 1년이면 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잘 생각해 우리 엄마는 돈 안 바꿔도 해 봐주시잖아 신우는 딱딱해진 말투로 쏘아붙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자기는 본인 엄마한테 돈 안 주고 애 맡기는데 저는 백만원씩 드린다니까 괜히 혼자 비교가 되어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럼 본인도 본인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될 것을 왜 못나게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 아래 무사히 복직하여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안정도 되었고요 엄마가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해주셔서 저는 독박 육아를 할 때보다 훨씬 몸이 편해졌어요 이대로라면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애 클 때까지 계속 도와달라 부탁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어요 대체 장모님은 여기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요즘은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 퇴근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잖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엄마도 노력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어제도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해놓고 기다리셨는데 감사하단 인사도 없이 방에 쏙 들어가버리고 당신도 좀 너무하지 않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애를 봐주신다고 해도 애가 아직 어려서 하루에 자는 시간이 열대 시간이 넘는데 하루 종일 애 보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두 시간이잖아 근데 한 달에 백만 원이라니 좀 과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삼십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금액을 좀 내리는 건 어때? 삼십만 원으로 대체 그 괴상한 계산법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당신이 애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라지 애는 저절로 혼자 자니? 애 재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애 잘 때 일이 더 많아 젖병 소독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고 아기 빨래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당신 손으로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딴 말 못하지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들 거면 나도 할 말 많아 장모님 여기 출퇴근 하시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그냥 지내시고 계시잖아 그럼 월세랑 생활비 내시라고 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돈 주신 적 있어? 없잖아 미쳤구나 우리 애 봐주시려고 여기까지 와서 애쓰시는 분한테 월세랑 생활비를 받으라고? 네가 제정신이니? 결국 저희 부부는 이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용돈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댁도 영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용돈을 받아가며 아이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 사부인은 아직 그 집에 계속 계시니? 네 최근까지 계시다가 명절이라 잠깐 다시 내려가셨어요 연휴 지나면 다시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다들 손자, 손녀 봐주면서 용돈을 조금씩 받는다고 하던데 아니면 선물이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여행을 보내주든가 말이다 근데 저것은 애만 맡겨놓고 뭐 하나 해주는 게 없어 나도 자식한테 뭘 파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만 솔직히 이제 힘에 붙인다 나도 적은 금액이라도 용돈 좀 받아야겠다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눈치가 보여 가시방석에 앉은 것만 같았네요 아니 엄마까지 왜 그래? 너희 부부가 그러니까 그 불똥이 나한테 튀잖아 왜 이를 키우고 그래? 유난스러워 정말 얘, 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너 빼고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게다가 너는 애가 둘이잖아 남자애들 쌍둥이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나랑 이 사람이랑 둘이서 매일 허리 두들기고 무릎 짚어가며 얼마나 고생스럽게 놀아주는지 알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애들 있는 데서 하고 그래? 어제까진 아무 말도 없다가 그리고 너 애만 맡기고 끝이니? 아니잖아 애들 찾으러 와서 저녁 먹고 가고 반찬 싸가고 아무리 내 딸이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너도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이젠 안 되겠다 나는 백만 원까진 필요 없고 절반만 다오 엄마! 내가 50만 원을 어떻게 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달 받겠다는 거잖아 싫으면 내일부터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나도 무료봉사 안 한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30만 원 드릴게 아 못 살아 진짜 이게 다 올 게 때문이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싸우는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저한테 튀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한테 30만 원씩 주게 된 게 분해서 못 견디겠는지 끝까지 씩씩대며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급하게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기업 인수 합병을 다루다 보니 종종 해외로 급하게 출장을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곤 했거든요 복직하고 나서는 처음 있는 일인지라 어쩌지 하다가 남편에게 혹시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못한다며 연차를 쓰기도 눈치 보이고 자기 혼자 어떻게 5일 동안 애를 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옆에서 친정엄마가 돌고라고 해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버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친정엄마께 아이를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맡기면서 너무 죄송해서 100만 원을 드리고 출발했어요 그래도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덜 불편하더군요 바쁜 일정에도 힘을 내서 일을 마치고 귀국해 돌아왔는데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집안이 무척 어질러져 있고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아니 이게 뭐야? 얘들 신의 애들인데 쌍둥이 애들이 왜 우리 집에 있어? 그게 말이다 너 출장 가고 나서 김서방이 사도 나가씨랑 같이 애들을 데려오지 뭐냐 급한 일이 있는데 딱히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나한테 좀 같이 봐달라는데 내가 딱 잘라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그럼 5일 동안 엄마 혼자 애 셋을 봤단 말이야? 우재 씨는? 우재 씨는 어디 갔는데? 평소처럼 출근해서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집에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불편한지 요 며칠 늦게 들어오긴 하더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마로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친정 엄마의 말에 저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신의 애들을 집에 데려오다녀 그리고 일방적으로 장모한테 애들을 떠넘기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왜 그 집 애들을 우리 엄마한테 맡겨? 누나가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나도 도우려다 보니 그 방법밖에 없었어 당신은 이미 출국해서 한국에 없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대체 무슨 급한 일인데 5일이 지났는데도 애들을 안 찾아가 어디 입원이라도 했어? 뭐 그럴 일이 있었어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야 뭐가 그렇게 느긋하고 태평해? 진짜 양심이란 게 있긴 하니? 우리 엄마는 5일 동안 밤낮으로 고생했어 자기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돌보느라 파김치가 됐는데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연차는 못 써도 일찍 퇴근이라도 해야지 오늘은 왜 늦게 들어온 건데? 설마 5일 내내 회식했다고 할 건 아니지? 나도 숨 좀 쉬자 당신은 캐나다라도 갔다 왔잖아 누나도 베트남 가고 나만 이게 뭐냐? 회사에선 쪼아대고 집에서도 숨 막히고 아니 잠깐만 뭐? 베트남? 설마 형님네 해외여행 간 거야? 자기 자식들을 여기다 팽개쳐두고? 내가 기가 차서 갈 거면 애들을 데려가야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머님은 왜 어머님한테 부탁하지 않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그제야 느낌이 왔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3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애들을 저희 엄마한테 맡겨놓고 놀러간 거였어요 그런 시누이도 괘씸했지만 남편에게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시누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당연히 남편이 거절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집에 그 집 애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해외여행이 그렇게 급한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데리고 가는 게 부담됐을 수도 있지 그럼 그냥 베이비 시설을 쓰면 될 일이잖아 돈은? 설마 우리 엄마한테 돈도 한 푼 안 지워주고 그냥 맡긴 건 아니지? 야 생각을 해봐 너 장모님한테 얼마 드렸어? 백만 원 드렸지? 내가 뭐라 그랬어? 백만 원은 가하고 30만 원이면 적당하댔잖아 우리 누나도 엄마한테 딱 그만큼 드리겠다 했고 그러니 장모님이 백만 원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네 셋은 보셔야지 이래야 계산이 맞지 안 그래? 양심 좀 챙겨라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당신 하루 도우미 비용이 얼만지 알아? 입주형 도우미 쓰려면 시간당 3만 원이야 아무리 싸게 잡아도 시간당 2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그 100만 원은 내가 도우미 쓰는 대신에 엄마한테 5일치 비용 드린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맞으려면 당신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을 줘야지 안 그래? 당장 가서 받아와 안 받아오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남편은 그냥 콧방귀만 끼더군요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쩔 거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쌍둥이용 유모차를 끌어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선물 받았다고 매번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때 듣기론 가격이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돈 대신 받기에는 가장 적당한 물건이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모차 다 망가지잖아 누나 알면 어쩌려 그래 쟤들 우리 엄마한테 맡길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데려왔니? 네 누나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서워? 너는 항상 그딴 식이지 나랑 우리 엄마는 개똥으로 알고 그저 돈 돈 돈 숫자 계산하기 바쁘고 가족에게 인색하고 나도 너처럼 철저하게 한번 계산해보려고 한다 왜? 당신이나 당신 누나나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 곱게 내놓을 사람들 아닌 거 내가 아니까 그래 이걸로 돈 받은 셈 칠게 누나한테도 그렇게 전해 저는 바닥에 내팽개친 유모차를 힘껏 밟았어요 쾅쾅 소리를 내며 밟을 때마다 유모차가 조금씩 망가지는데 남편 얼굴이 아주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그만둘 기색이 없자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저를 길바닥에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고요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어떻게 물어주려고 그래?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돈 생각밖에 없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폭력을 써?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하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하고 눈물을 꾹꾹 삼키면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낸 것보다 부서진 유모차가 더 중요했는지 쪼그려 앉아서 징징대더군요 그 모습에서 마지막 남은 정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나 우리 엄마에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무슨 돈으로 베트남까지 여행을 갔다 온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놀다 왔는지 화려한 휴양지 패션에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더군요 시누이 애들은 이미 남편에게 안겨서 시댁에 보낸 터라 애들을 찾으러 온 것 같진 않았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시누이는 절 보자마자 유모차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골캐 우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 유모차 얼마짜리인 줄 알지 물어내 당장 그럼 그 전에 먼저 애들 맡긴 비용부터 지불하세요 밤낮 없이 5일 동안 돌봄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이 빠른 분이니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골캐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돈 밝히는 것도 장난 아니었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 맡긴 거잖아 근데 꼭 그렇게 야박하게 돈 돈 해야겠어? 저희 엄마가 무료봉사자는 아니잖아요 형님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고요 그렇게 급하셨으면 시댁에 맡기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잖아 도저히 애들을 봐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전문 도우미를 돈 주고 고용하셨어야죠 아니면 여행을 취소하시든가요 그게 상식적인 결론이죠 난 우리 애들 생판 모르는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영찜찜해서 그랬던 거야 사돈께서 하은이도 잘 봐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애를 잘 봐주시길래 백만 원씩이나 받으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궁금하셨으면 백만 원을 내셨어야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냥 애들 돌봐주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까우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께 드릴 30만 원도 아까워서 우리 엄마한테 애들 맡긴 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마음대로 생각해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올케 눈에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나 보네 도대체 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만 무료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말하는데 그게 왜 돈을 밝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먼저 무리하게 군 건 생각 안 하세요? 올케 진짜 말이 건방지다 좋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당장 유모차감 물어내 안 그럼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시누이는 갑자기 거실에 대자루 들어 눕더니 배째라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 꼴사나운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자 방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엄마가 나오시는데도 시누이는 꼼짝 않고 들어 누워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사둔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건 너무 경호가 없네요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남의 집이요? 사둔 어른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여기도 사둔 어른 집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딸 집에도 못 옵니까? 건방진 건 우리 딸이 아니라 그쪽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제 동생 집에 못 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둔 어른 대체 5일 동안 애들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아껴보니까 애들 목덜미에 발진 올라왔던데 제가 애들 알러지 있으니까 가공된 건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애들 피부에 흉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힘들게 애들 봐줬더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말로해선 안 될 집 아니네 얘 수진아 너 안 되겠다 그냥 너 이혼해라 그리고 당장 경찰 불러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게 결국 엄마도 화를 참지 못하시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보고서야 궁시렁거리며 일어나더라고요 돌아설 때까지 계속해서 유모차 물어내란 소리만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제게 하는 걸 직접 보느라 그랬는지 친정에서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걸 적극 찬성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네요 양육건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는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는데 보아하니 남편은 양육비 주는 것까지도 아깝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서 예전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라진 건 제 인생에서 남편과 시댁이 지워졌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것에 아쉽다거나 미련이 남는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합칠 순 없을까?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할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왜 전화했어? 그리고 재산 분할 해준다더니 왜 깜깜 무소식이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지금 나한테 재산이라곤 대출 무리하게 받아서 산 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요즘 하락장이라 이거 팔면 손해가 너무 막심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거야 당신 사정이고 빨리 재산 분할을 해줘야 나도 하은이랑 같이 살집을 얻지 친정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얼만데 매일 출퇴근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지 아는데 나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누나한테 부탁했더니 누나가 아무것도 못 도와주겠다잖아 단돈 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빌려달랬더니 없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부모님은 이 집 살 때 이미 전 재산 끌어다 보태주셔서 내가 차마 부탁할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면 진짜로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 야 이 한심한 양반아 당신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해?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 순서가 틀려도 단단히 틀렸어 지금 재산 분할해 줄 돈 없어서 양육비 주는 게 아까워서 다시 합치자는 소리잖아 세상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러자고 하겠어? 진짜 정 떨어진다 이혼 후에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됐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해결해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대기업 사원 월급이면 어려워서 못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 말이에요 저도 단단히 화가 나서 마냥 기다리지 않고 지급 명령 신청을 걸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걸면 남편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회사에 양육비도 안 주고 버티는 파렴치한 이혼남으로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남편은 꼬박꼬박 안 밀리고 양육비를 보내왔네요 재산 분할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결혼식부터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는데 몇 년을 더 같이 살았어도 결국엔 이혼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헤어지게 될 거 아직 아이가 어릴 때 결정 내린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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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